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양곡교회가 장혁롱 목사 위임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위임감사예배에서 경남로회장 이용우 목사는 양곡교회는 지금까지 경남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며 이번 위임으로 갈수록 잘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위임서약과 선포식을 진행하고 위임받는 장혁롱 목사에게 위임패를 전달했습니다. 답사에서 장혁롱 목사는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폭우를 밝혔습니다. 올해로 105주년을 맞은 양곡교회는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